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주 특별한 영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참여하시는 회원분들께는 아주 특별한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원코인 컨설팅 전문가로 함께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원보야지 여행클럽, 원비타 미용, 건강 플랫폼 이 모든 것들이 4월부터 전세계적으로 시작할 예정이고 원포렉스는 6월에 공식 런칭을 하여 원의 유용성이 확장되어 원의 가치가 증가하고 채굴 알고리즘 난이도에 따라 원의 가격 상승이 예상됩니다. 벌써 오늘 아침 7시 기준 폴리곤 홀더의 원토큰 19만 6204개의 주소가 생성되었습니다. 대단한 위력과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실버게이트 크립토 은행 청산에 이어 svb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은행 파산 그리고 뉴욕 시그니처 은행 파산으로 금융 붕괴 우려설이 나돌고 있지만 우리 원은 이제 떠오르는 태양으로 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큰 자부심과 부의 상징이 될 수 있는 멋진 환경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21년 다보스 포럼에서 주제인 그레이트 리셋은 원에코 시스템으로 리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모든 혜택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던 꿈들이 현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슴 벅찬 일들을 함께할 수 있도록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4시까지 서울 강남 설릉역 근처에서 오늘 1기 10명씩 팀을 만들어 컨설팅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원에 대한 방향과 비전 컨설팅 1시간, 시스템 전산 교육 30분, 개인 전산 30분, 그리고 민원 접수 업무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합니다. 원에 대한 방향과 비전 컨설팅 강의는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원코인 마케팅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원을 가진 우리 지점 장님들께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마인드, 마케팅 언어, 지인들에게 큰소리 치면서 원을 알릴 수 있는 원코인 컨설팅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기수와 날짜, 지역, 성함을 기재하여 참석 희망 문자를 주시고 참석 가능 문자를 회신받으면 참가 비용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매주 화요일 진행하기 때문에 참석 인원은 10명으로 한정하여 미리 희망 일정을 정하여 예약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3월 31일까지 계정찾기와 프로필 통합 작업이 긴급한 사항으로 1기 3월 14일, 2기 3월 21일, 3기 3월 28일 시범 운영을 하겠습니다. 많은 리더들께서 움직이셔서 계정찾기, 프로필 통합 작업에 모든 IMA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예약 문자가 접수되고 있으니 서둘러 예약 접수부터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입금 순서로 기수는 정해집니다. 입금자에 한해 장소 위치는 문자로만 전달됩니다. 3월 접수자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릉역 4번 출구 정면 바로 앞 도보 1분 거리 내에 위치로 유료 주차장까지 완비하고 가장 쾌적하고 편리한 장소에서 진행합니다. 바로 이곳은 서울 한 복판에서 최대 1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강의장이 완비되어 있는 원코인 가치를 증폭시키고 전국의 모든 회원들의 정보를 공유하고 연구하고 토론하는 미래 지불 수단을 가장 먼저 꽃피우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 알림 댓글 작성하여 올리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